안녕! 인사장닌치입니다. 오늘은 미역국밥 컵밥을 먹을 거예요. 저 컵밥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. 맛있겠죠? 맛있겠죠? 네, 흘립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맛있겠다. 뜨거우니 조심해주세요. 맛있겠죠? 좀 더 가까이 해주세요. 먹는 소리가 들어야 더 맛있어. 아, 뜨거! ASMR 스타트! 소리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? 이쪽이죠? 진짜. 맛있어. 무슨 일이지? 무슨 일이지? 음, 맛있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요. 고맙습니다. 한번 드셔볼래요? ASMR 한번 해보세요. 소리 크게 네 이건 저 엄마의 ASMR 맛있다 좀 더 좀 배부러지고 있네요 배가 채워지고 있어요 맛있어 이게 뜨거운 걸로 사라진 것 같아요 진정한 먹방이 시작하고 싶다 뜨거운 거 시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고이도 맛있고 엄마 ASMR는 원래 소리나게 먹는 거예요 알죠? 물이 목에 걸릴 수 있어요 물이 목에 걸릴 수 있어요 물이 목에 걸릴 수 있어요 맛있다 원샷 음 아 맛있어 더 먹겠습니다 오케이 뜨거운 역시 뜨거워요 아직 뜨거운 상황이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맨천부터 다 됐다 시작 됐어요? 네 맛있겠다 맛있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맛있다 짱이에요 짱 여러분들도 사면 좋겠어요 갈라먹기 와 내 오늘 이맛땀맛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